빨리 피하라니까! 빨리 피하라니까!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나요? 인사는 하고 지내자면서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날 고마웠어요. 불나서 다들 정신없는데 그렇게 뛰다니면서. 말 그대로 뛰다니기만 했죠. 방 말인데요. 어디 알아봤어요? 알아보라고 시켰어요. 방 뺄 거예요? 네? 아니 뭐, 301호가 주장하는 바 층간 갈등 때문이라면 앞으로 갈등 소지를 소멸시킨 노력이 상호간에 있다는 가정 하에 굳이 방을 빼야 할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... 빼라는 거예요? 말라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게... 오빠! 여기서 뭐해? 어머, 401호 언니 여기서 알바예요? 알바는 아니고... 어머, 너무 좋다. 나도 이런 거나 하면 죽겠다. 이런 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요? 이런 거 아무나 차리고 싶다고 막 차리는 거 아니거든요? 저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식당 보조로 2년 넘게 근무도 했었어요. 언니, 우리 친하게 지내요. 전 이태리예요. 이름 웃기죠? 세상에 묵은 때를 확 밀어버릴 이름이래요. 방 알아봤냐? 몇 군데 봤는데 내일 가보죠, 오빠. 내가 사진도 다 찍어왔어. 자, 그럼. 네, 가세요. 이사가면 나도 따라갈래. 어딜 따라오냐? 응응, 응. 갈래. 제수탱이.